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면을 이렇게 해서 찍어먹는다 안성단면 없는데? 안성단면? 여기 쌌는데 다 쌌인 것 같아 안성단면 벌써 다 쌌인 것 같아 안성단면 벌써 다 쌌인 것 같다고? 안성단면 잘 나왔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마니아라면 아는 어디에 대해서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 비빔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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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영상은 가게 된 다음 영상에는 아빠님, 사 와. 어떻게 다리를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뭐하는데요, 지금? 다진마다. 어? 다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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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탕면. 왜냐면 이게 연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라면을... 아니야, 여러분 짜파게티 되게 잘 끓이잖아. 물주도 안 나도 되는 라면을 잘 끓여. 비빔면, 짜파게티 이런 거. 맞아, 물주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 냄비의 넓이에 따라서 이전에 먹었나 보게 양을 가능하게 먹어주세요. 여보가 식품을 먼저 났다면, 라면을 먼저 넣어주세요. 좋은 식품을 먼저 넣어봐요. 라면을 먼저 넣어주세요. 짜만기에는 먼저 넣어주세요. 오늘의 quantities, 라면을 먹기 위해서 아름답니다. 그럼 계란이 없구나? 아니요, 계란이. 이거 여기, 여기, 신기한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mungkin 이렇게 놀자했어요.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올릴게요. 한 번을 시켜주세요. 고춧가루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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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로 속가가 이렇게 있나? 아 아이가 안되네 충분히 꾸덕꾸덕한 거 어떻게 들리지? 먹어봐 먹어보기 진짜 맞아 이정도 좋았지? 이건 좀 더 맛있어 이제 가면 안 돼 그냥 손을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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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저거 봐요, 아멘 안 돼? 괜찮아요? 응, 사밖에 안 났어요 괜찮아요 국물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국물은? 국물은? 이거 떠줄까? 괜찮아요 ighs general Faculty 향한 타임 de Ju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